반갑습니다. 8월 30일 뉴스 이데일리에서 나온 뉴스를 보니까 바이오주 바닥론 솔솔 이렇게 제목으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내용을 쭉 보니까 28일날 제가 바이오주들 반짝 상승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서 내용을 방송을 했죠. 그 내용하고 거의 복사붙이기 수준으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오주 바닥론 솔솔 이렇게 나왔죠. 내달 헬릭스미스 임상 결과 신뢰회복 변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이오주 떨어질 때도 없다. 더 이상 공매도로 돈 못 벌어. 지금 제가 방송할 때 그랬죠. 공매도로 수익을 내기보다는 오히려 매수를 해서 올려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공매가 공격하기도 상당히 껄끄러운 그런 위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리고 코롱티슈진의 상패결정 신라제네 검찰 압수수색 등으로 이렇게 쭉 했지만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이러고 헬릭스미스 임상 3상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신라제는 신영증권연구원이 신라제는 개별 종목의 이슈일 뿐이고 코롱티슈진은 상패로 1차 결론 나면서 불확실성이 하나 둘 해결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이렇게 28일날 방송했던 내용과 거의 비슷하죠. 내용이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나올 만한 악재들은 거의 다 나왔다고 보이고 마지막 화룡점정을 찍은게 코롱티슈진 상패로 인보사 부분도 마무리가 됐죠. 하나 더 나온게 삼성바이오 압수수색 부분이 하나 더 나왔지만 그런 부분은 연구가 뭐가 잘못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죠. 그런 부분은 아니고 삼성에 대한 공격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바이오주들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약화시키는 악재로 이렇게 작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어찌보면 또 상당히 식상한 그런 내용이죠. 지금 삼성바이오 가지고 이렇게 악재로 했던 부분이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 진행이 되어 왔었죠. 바이오 대차 물량 조달이 어렵다. 공매로 돈 못 번다 이러고 있죠. 지금 공매로 실제 보면 바이오주 공매 거래 비중이 여전히 높지만 대차 물량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이러고 있죠. 위치 자체가 지금 대부분의 바이오 종목들이 50%에서 70%까지도 하락을 한 종목들이 거의 상당히 많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악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온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렇게 50%에서 70% 그것도 기간이 1년 2년 이렇게 긴 시간을 거쳐서 내려온 게 아니고 거의 뭐 한 4개월 정도 4 5개월 만에 내려온 폭이 50%에서 70% 정도 완전히 급락을 해 버렸죠.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 이제 이 바이오 종목들이 보면 바다권까지 거의 내려왔죠. 지나봐야 알겠지만 바다권까지 내려와서 바다권이라고 이렇게 좀 보는 이유가 그렇게 많이 내려온 상황에서 거의 대부분이 쌍바닥을 만들어 내는 모습들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28일날 크게 한번 밀어 올렸죠. 업종 전체 상승률이 6.2%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 정도로 이렇게 상승이 나타나려고 하면 뭔가 이제 큰 손 세력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좀 불가능한 그 정도의 상승폭이었죠. 자 그게 이제 좀 신호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매 부분도 지금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해 있는 상태에서 특별하게 악재가 개별 종목으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공매가 또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공매를 하기도 상당히 좀 불안한 그런 위치죠. 그런 위치입니다. 거기에서 공매 마이너스 70%까지 그리고 마이너스 60% 정도 50%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특별한 이제 나올 만한 악재도 거의 다 나온 그런 상황에서 공매치기가 내가 이제 공매 세력이라고 하면 그런 상황에서 마이너스 70% 되어 있는데 여기서 더 먹겠다고 공매를 치기가 상당히 겁나겠죠. 100만원 정도로 생각을 할 게 아니고 내가 한 100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아 이 종목 이제 여기에서 60% 지금 빼놨는데 아 여기에서 공매를 쳐서 좀 더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 100억을 내가 배팅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이제 추가적으로 나올 만한 이런 또는 이제 불확실성이 큰 이런 악재들이 좀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또 한번 배팅을 해볼 만하죠. 100억 정도 팔아가지고 이렇게 돈의 힘으로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악재란 악재가 다 나오고 주가 끌어내린 후에 이제 헬릭 스미스하고 메지온 같은 이런 부분에서 지금 분위기상 좀 좋은 결과가 예측이 되고 있죠. 그런 분위기로 이제 좀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공매를 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악재 소멸이다 이 정도 위치에서는 이제 좀 다시 쇼커버링을 이제 좀 들어가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위치까지 내려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이 8월 30일 날 제가 방송한 것보다 이틀 늦게 나왔죠. 첫날에 이렇게 나올 때는 상당히 좀 긴가민가한 그런 마음이 또 생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첫날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그 정도 힘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은 뭔가 이제 돈의 흐름에 큰 방향성이 바뀌는 거다 그런 부분을 좀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상당히 강한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죠. 지금 수급도 상당히 좋습니다. 거래소 개인이 거의 뭐 3600억 정도 팔고 있죠. 코스닥도 700억 정도 팔고 있고 중간에 살짝 이렇게 고개를 좀 숙였지만 다시 또 크게 올라가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방 산업들이 상당히 강하죠. 자 삼성 중공업 이런 종목들 크게 올라가고 있죠. 큰 종목이 뭐 9% 정도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전기도 결국 올라가죠. 삼성 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오전에 이렇게 영상 올려 드렸지만 지금 뭐 삼성전자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삼성물산 이런 부분은 조금 발목을 좀 잡을 수가 있겠죠. 잡을 수가 있겠지만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시총으로 보나 이렇게 봤을 때 크게 이렇게 발목을 잡기는 힘든 그런 재료다라고 좀 볼 수 있죠. 결국은 이렇게 장 후반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뭐 이런 분위기였으면 이거 지금 뭐 3% 이상 올라가야 정상인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덩어리가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이런 재판 결과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그런 부분이 지금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주들 오늘 시장 상승하는 힘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강력하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뭐 abl 바이오 1% 요정도 상당히 좀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유한량이 2%도 좀 그렇고 셀트리온은 지금 보합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2% 정도 오르고 있고 시젠 2.6%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죠. 실라젠도 오랜만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릭스미스도 좀 강하죠. 지금 이런 바이오 종목들을 보면 오늘 조금 오르는 폭이 약해 보이지만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28일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대부분 종목들 보면 28일부로 해서 다른 종목들 계속 고개 쳐받고 있을 때도 이렇게 바이오 종목들은 조금 이제 고개를 좀 들고 먼저 들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오늘은 전방산업주들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된다 그러면 전방산업 쪽으로 상당히 기대감이 많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일은 조금 숨고르기 하는 그런 장세가 펼쳐지고 있죠. 워낙에 28일날 업종 상승폭이 6.2%나 되다 보니까 좀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지금 제약바이오 주들은 정말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한번 이렇게 끌어올리기 좋은 그런 위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시장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강력한 시장을 예고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죠. 반도체 장비주 테스도 어제 이렇게 약세를 보였죠. 어제 테스 같은 경우 2.4%나 빠졌죠. 2.4%나 이렇게 빼서 이렇게 보유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섭섭하기도 하고 얘는 이제 끝이 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바닥 라인에서 이거는 더 이상 내려가기 힘들다 이렇게 한번 설명 드렸죠. 그리고 결국은 또 오늘 다 회복하죠. 어느 정도 6.7% 오르면서 이렇게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다 분위기가 양호한 이런 모습이고 제약바이오 주들도 지금 이제 단계 좀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조금 숨고르기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지금 위치상으로 봤을 때 제약바이오도 이제 한번 좀 뻗어나갈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데일리에서 바이오주 바닥론 소설 이런 내용을 보면 제가 이틀 전에 했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의견이 정리가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